달리기인데 5m 달리기야. 출발부터 꼬림지점까지 5m야. 누가 이렇게지 몰라. 5m 달리기. 경계할 때 가슴. 가슴, 가슴. 가슴으로 안다고? 가슴으로 안다고요? 자, 여자부 5m 달리기. 야, 이게 무슨 신발. 5m 달리기. 참가 번호 1번. 대중상 여우지현상의 김보연. 참가 번호 2번. 도도한 그녀. 양금성. 한번 뛰어볼까요? 향기를 내면서. 보다핀 향기를 내면서 뛰고 있는 강수진. 자, 한번 날라주지. 김한성. 자, 작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달리기수도 잘하세요? 달리기 못해요. 장거리는 잘 뛰는데 단거리는 못해요. 이걸 장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이제야 서서히 5m가 장거리가 될 시기예요. 작전. 작전. 가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겠습니다. 가슴을 아프니까.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이용할 수 있으려나. 어느 작전. 작전 없어 그냥. 작전.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아니, 각오. 그냥 키워. 알기로, 알기로. 자, 준비. 네. 자, 준비. 네. 어, 빨리 해줘. 자, 누가 글까? 준비. 괜찮대. 쉿. 0에 떨어져 있습니다, 0에. 아! 0에 떨어져 있습니다, 0에. 자, 갑니다. 5m, 5m. 쉿. 5m, 5m. 쉿. 아, 잠깐만. 자, 잠깐만. 오 오 오 오 오 오오 하하하하하 오 오 오오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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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한테리야 우와. 이야. 언니 진짜 빠르다 스태프가. 좀 이따 저 보현은 남자 대회 같이 출전할 수 있구나. 준비를 해주세요.